. . . . 와. 동화뱀을... 새랑..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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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아배농 싸우는 것 같아요 제가 싸운다 제가 싸워 먹이를 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신기한 현상을 보고 있네요 신기한 현상 오우 신기해 아직 먹이로 먹을 것 같아요 오우 신기해 신기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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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ang 오우 오우 Fire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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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네 이건 계랄 안에 계랄이랑 참치랑 싱거워요? 맛좋아 국도 맛좋고 맛있다 오늘 침 주는 선생님도 와서 허리 침 맞았더니 다리 응 잘하겠어요 왜요? 침 줄 때 허리 다 다렁고 놔둘게 놔둘게 응 놔둘게 침 맞으면 괜찮아요? 그때는? 응 뭐 침 맞으나? 부왕 같은건 안 아니 혈압 올라가는거 다 재고 최대한 아동마그만 다 재고 혈압 괜찮나요? 혈압은 난 괜찮은데 했으면 침도맞으나 그래서 암바스크람쎄는 안 되고 그리고 치단묵은 맛도 지내야 돼 이거 나 안 맞은다고 하면 벌써 나 안 맞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 아 왜 안 맞은다고 맛을 많이 많이 이제 아휴 이번 여름도 너무 더욱혀 아휴 날씨가 응 밖에 나가는 운동에 되면 더워 아휴 아휴 날씨가